오늘은 가족들이 다 모였네요. 아직 내일이 명절인데 오늘은 우린 3살 지내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침 식사하기 위해서 모두 앉았습니다. 밭에서 따온 연어 샐러드예요.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고기전, 김부가, 전복, 야채볶음, 르익갈비, 잡국밥, 명절 음식은 아이들이 먹고 밖에 나가면 그 사이에 부지런히 또 명절 지낼 음식을 좀 더 해야 돼요. 약식은 냉동실에 올려버렸더니 아직 상에 못 올라왔어요. 이제 애들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해야 되겠네요.